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토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김은화님이 의뢰해주신 산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서 적금통장 하나를 개설했죠 돈을 넣고 통장을 딱 열어보니 첫 거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별말도 아닌데 그 한 문장이 왜 이렇게 뿌듯하던지 보고 또 보고 했네요 피토 영국에도 종이 통장이 있겠죠 영국 통장이 적혀있는 첫 거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알려주세요 김주혜님이 피타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는 뭔가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피타 is here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I'm a bit nervous 한 소절 불러야 돼요 저 원래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 저 되게 영국 신사니까 영국 신사에 어울리는 그럼 영국 노래는 어때요? 아니요, 트롯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거 진짜 웃겼어요 우리 애들까지 좋아요 그 미스터 트롯 같은데 나왔는데 네가 왜 저기서 나와 네가 왜 저기서 나와 근데 그것만 알아요 Sorry, 네가 왜 저기서가 아니라 거기서예요 거기서 저기죠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로 there 하고 here It's the same I don't care I'm sorry 몰라요 실수를 인정하는 법이 없고 아니 뭐 다 자기 틀리면 일부러 그랬어요 약간 퀸스처럼 맨날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고 알았어요, 그럼 다른 거 완벽하게 할게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6월 일주일 남았어요 6월 30일까지 게스트 영국인 어드벤티지 드리고 7월부터는 7월부터 냉정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트롯보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 있잖아요 트롯 시대보다 그 전에 약간 뭐라고 해요? 뽕짝인가요? 약간 김주자, 님은 먼 것에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몇몬 곳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노래를 오늘 세 곡이나 하셨어요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자꾸 그게 생각나 네가 왜 저기서 나와 괜찮아요, 리믹스 버전 좋아요, 좋아요 피트와 함께하는 진짜 영우신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첫 거래 감사합니다 입니다 오늘 6월 23일 금요일 오늘은 또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오, 하피 버스테이 땡큐 베리 모치 와, 어떡해요 제가 통장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선물로 그럴까요? 영국 통장으로 좋아요, 근데 그 질문도 했잖아요 영국에 종이 통장 있는지 있어요? 아니요, 한국 와서 너무 놀랐어요 이거 무슨 옛날 시대인가 왜냐하면 영국에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있는데 있기는 그렇죠, 무조건 그거 하나 주고 어플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거 무조건 개설할 때 주잖아요 그리고 앞에 진짜 타이핑으로 적혀 있어요 아, 네네 봤어요 고객님 첫 거래 감사합니다 너무 스위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국에는 이제 없어요 제가 어릴 때 특히 아이들한테 약간 보여주기 위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한국 지금까지 그 통장, 그 기계 넣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영국에는 옛날에도 기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지직 지지직 이렇게 프린팅 되는 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페이프로 보고 싶으면 근데 첫 거래 감사합니다 첫 거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포 유징 디스 뱅크 뭐 들어가겠죠 땡큐 포 유징 아워 뱅크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은행을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네, 첫 거래니까 첫 거래 첫 거래 퍼스트 퍼스트 비즈니스 퍼스트 비즈니스 거래가 비즈니스 어떤 상황인 비즈니스일 수 있는데 이거 뱅킹에 집중하니까 퍼스트 어카운트 은행은 계좌니까 땡큐 포 유어 퍼스트 어카운트 그러면 계좌죠 어, 계좌 계좌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거래 감사합니다 아, 거래 거래 거래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거래 No It's not whale 비즈니스 아니에요 비즈니스 약간 뭐 될 상황도 있지만 트랜작션 트랜작션의 단어가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는 돈을 넣었으니까 저 좀 다르게 했어요 좀 더 낫익은 단어로 낫익은 단어로 오늘 약간 비즈니스 용어 같으니까 약간 뱅킹 뱅킹 오늘 자, 뱅킹으로 갑니다 피트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Thank you for your first deposit 자, one more time, please Thank you for your first deposit 자, 정말 땡큐 나왔고 For your first 첫 번째까지 나왔고 deposit, deposit 첫 번째 거래 deposit, deposit 스펠링은요? D-E-P-O-S-I-T 돈 넣을 때 입금할 때 deposit 이거 사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쓰는 영어처럼 야, 너 디파짓 돼 있어? 많이 쓰더라고요, 디파짓 너 그 은행의 계좌 아니, 너 거기 디파짓 얼마 정도 됐는데? 아, 이런 식으로 써요? 어, 디파짓 오, 진짜요? 호텔에 아, 무슨 디파짓 내야 될 때 어, 디파짓 예약금 예약금 디파짓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많은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때하고 제 집, 뭐, 보증금 그것도 디파짓 돼요 뭐 디파짓, 그것도 디파짓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 뭐 100원, 1000원 넣어도 그것도 디파짓 디파짓 입금하는 거 입금, 거래가 어쨌든 디파짓 많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디파짓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first deposit 아니면 진짜 거래를 하려면 thank you for your first transaction 트랜작션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뱅킹 말고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렇죠, 그렇죠 발음이 약간 디파짓이에요, 디포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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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your first deposit 이거 이제 딱 외워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고 디포짓 대신에 뭐 다른 거 많이 쓸 수 있죠 가게 뭐 살 때 thank you for your first purchase 이런 식으로 아, 구매 purchase 그리고 또 처음 또 뭐 있죠, 구매 thank you for your first visit 뭐 어디 방문 처음 첫 방문 감사합니다 그렇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편 그렇습니다 디파짓 자리에 여러 개 활용하면 되겠네요 피트의 진짜 영수 영어 철가로 김은하님이 의뢰해 주신 표현 첫 거래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래가 포인트였어요 피트 어떻게 한다고요 thank you for your first thing 땡이들과 단어 d로 시작하고 t로 끝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고 슈판 키문자 100원 고리란 물회입니다 피트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 lovely day